덕분에 오빠 보여줘 가만 봤어? 아빠 보여줬어? 어제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오늘은 머리 썼어? 너 안 더워 근데 땀 흘리는데? 자동차 대파 랩 19만 원 이렇게 음류라 흰색 제가 그저 식감 고춧가루 오빠 나 보고싶다 보고싶어 나 보고싶어 아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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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빠 볶음밥 만들고 있어 볶음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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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밥 볶음밥 왜 하냐고? 밥먹으려고 하는 거지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양파 양파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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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? 많이 뜨거워? 그거 뜨거워? 아빠가 여부로 설 익힌 밥이야 불어 툭 안 익히고 설 익혔어 왜? 뜨거워 밥이 쫀득쫀득하게 지거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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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 5일까지 다 했어 다 됐어? 언제까지? 다 됐어 마지막에 오일까지 다 해 오일 뿌리면 끝이거든 여보 다 됐어? 엄마 당근먹었어요 매워 주석이가 당근맞죠? 응 당근맞아 내가 당근먹었더라 엄마 잘했어